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15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 12명 중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만들고 가동하는 데는 보통 경비가 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원자력발전소 그것도 생생하게 가동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권력에 밀려가지고 과학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경제적 이해타산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정권의 잘못된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사람을 잡는다는 표현이 있듯이 이 생생하게 돌아가는 건강한 원자력발전소를 타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때려 죽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살인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타살이고 살해입니다. 원자력발전소도 권력이 살해할 수 있구나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원전 살해사건입니다. 이거는 원전 살해사건. 살인사건 중에 모살이라고 있습니다. 모살. 응급결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공모해서 죽이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살해사건이면서도 이것은 모살입니다. 모살. 짜고 정권과 비겁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짜고 그런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 잘못을 이 과오를 이 살해사건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7천억을 들여서 새것처럼 만든 월성 1호기를 왜 버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가동수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앞으로도 4년 더 운영하게 허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안전검사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지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경주 포항 지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7천억을 들여서 새로 단장을 했는데 없애버린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북한도 답답해가지고 북한에 정기를 보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준비해서라도 폐쇄하지 말라고 호소를 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폐쇄한 데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폐쇄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정비를 한다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다 가동 중단을 시켰느냐. 작년 5월 28일부터 가동 중단을 시켰는데 가동 중단을 시키니까 자연히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이용률은 40.6%밖에 안 돼요. 40.6%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발전소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가동 중단을 시켜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켜놓고는 통계상으로는 작년에 40%밖에 가동 안 했으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러므로 문을 닫아야 한다. 하는 이런 억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권력을 위해서 과학을 짓밟는 겁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물리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가지고 앞으로 입 닫고 있으라 하면서 연금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중얼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움직이지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게 몇 년 전이냐 하면 약 400년 전입니다. 약 400년 전. 지금 대한민국의 일각에서는 그것도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각에서는 권력에 눌려가지고 양심 있는 과학자들을 지금 갈릴레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12명 중에서 한 사람만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분이 아무런 정부와 관련 없는 직책에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월승 1호기를 세워놓고도 세워놓고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택시 회사가 택시 운행하지 말라고 해놓고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 이것의 허구성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보조 전력이지 절대로 기본 전력이 될 수 없다. 기저 전력이 될 수 없다. 황폐한 땅이 많고 일조량이 풍부한 인도, 아프리카, 스베인 같은 곳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니까 무리서를 많이 두고 있다. 옥상이나 수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는 건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옥상에 태양광 설치할 때 풍력이나 풍향 등 다 면밀히 계산해야 할 것 아닌가? 그 패널들이 태풍에 날아다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풍력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적은 바람에도 질 좋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못한다. 풍력발전소 설치한다고 도로 깔고 산 다 깎아내는데 그 환경파괴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도 원전을 돌리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우리만 역행하고 있다. 유럽이나 선진국 전력소비 감소는 인구 감소와 공장 해외 이전에 따른 것인데 그런 나라, 독일 같은 데서 원전 폐쇄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력 부족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원전은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배는 한국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한국에 있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나? 원전은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24기가 가동 중인데 지금까지 방사능 누출 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것이 한국에 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발전기를 낮은 데에 설치함으로써 쓰나미가 덮치니까 발전이 중단되면서 일어난 겁니다. 발전이 중단되어서 원전의 발전기가 물에 잠기면서 냉각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노심이 녹아내린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다 예상을 해가지고 발전기를 아주 높은 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한국의 원전의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동률은 세계 최고다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입증된 과학입니다. 권력이 그런 과학을 무시하고 생사람 잡듯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또 가동수명을 연장하는 대신에 또 돈을 1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더욱더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회의 소집해가지고 가동률이 낮으니까 경제성이 없다 하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동률이 낮아지도록 지난 1년 동안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가동률이 낮다고 하는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폐쇄를 결정했다.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직권난명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권난명. 우리 헌법의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권에 영합해가지고 국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직권난명죄입니다. 아마 이런 원전 타살, 원전을 타살한 관계자들은 아마 악몽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